지금의 아침 7시 30분 입니다 빗소리에 잠을 깼는데 새소리도 들리고 캠핑카에서 맞이하는 세번째 날입니다 어제 뭐 했어? 엄마가 잘 잤어? 지금 셋째 날 아침이 밝았는데 바깥에는 비가 엄청 오고 있어요 아침을 이제 먹어야 되니까 산책도 좀 하시고 일어나서 이걸 올려야지 뭘 좀 준비를 할 거 아니야 이걸로 그러면 심장에서 통장 내고 아빠가 어디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맘마 거기서 맘마 먹어 야 다울은 누리야 밥 먹게 내려와 맘마 먹자 정말 행복해 아침에 샐러드 얼마나 좋아 캠핑장 아침인데 주민들이 이제 다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전거 이거 봐 자전거 이렇게 싶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녁 네 여기 여기 너무 재미있게 해주세요 이곳은 아주 재미있게 해주세요 3일 차가 됐는데 아침에 정리를 끝내고 밥 먹고 지금 우리 캠핑카는 떠날 차비를 하고 있고 저기 위에 보이는 저곳에 가서 지금 안에 샀던 오물도 버리고 그 변기통 또 이제 비우고 물 채우고 이제 출발하면 됩니다 이제 물을 채우고 물은 들어가고 있고 이제 하수 여기 있는데 여기 밑에 밸부를 하수가 나오고 됐다 마지막으로 똥통 요번에 이제 변기통 똥통 똥통을 빼서 이렇게 운전하다가 밀밭 한가운데에 차를 잠깐 세웠습니다. 점심을 먹고 이제 출발하려고 한자석한 밀밭 한가운데에 왔습니다. 차는 저기서 서있고 완전 지금 벌판 한가운데인데 이렇게 농촌 시골 한가운데에 지금 차를 세우고 안에서는 밥을 하고 계신대요. 밥 잘 떼가고 있나? 아 이렇게 딱 떼깔이 아주 찌기네 그냥 오우 된장찌개 쑥 된장찌개 밥 줘? 밥 줘. 응. 수저를 더 먹어야지. 아빠 안나. 마마 안나. 다 밀밭이야 옆에가. 밀가루 만들어내는. 밀가루 만들어내는. 자 일로 보고. 하나 둘. 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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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찌하고 가야지. 집에 안갈까? 응. 여기서 놀 거야? 너. 출발. 고고. 유니 고고고 고고고 점심 먹고 출발해서 2시간 반 정도 달려서 여기 도착한 도돈 지방의 캠핑장인데요 아이들은 지금 놀고 있고 지금은 한 5시 정도 됐는데 6시부터 저녁 준비를 하려고 아이들과 조금 놀고 저녁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밀어 자 이 공이에 가까이 그럼 나 안 보여 안 보여 아 아 그렇지 우와 내가 해볼게 가오리 1등 이번엔 아니야 안 보여 아 아빠 봤지 아빠 쩔쩔할 때 이거 좀 드시죠 알았어 우리 맛있어? 예 도라라는 땅커피 엄마 엄마 아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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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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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는? 소스는 아니야 저장 먹고 지금 설거지하러 가는데 우리 애들이 전부다 설거지 걸을 들고 할머니 따라갔거든요 여기가 이제 바로 여기 설거지하는 덴데 프랑스는 캠핑장이 또 별이 있어요 별이 이제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세 개가 있으면 이런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확실히 좋아요 가격은 좀 많이 비싸지는데 오늘 온 데는 이제 별이 세 개 하여튼 좋아요 근데 비싸 배로 비쌉니다 자 여기 씹는데 오 여기 크다 Lore 오우 와우 오우 야 야 아악 casualties 뭔데? 정신이 카메라 뭐라고? 제사원을 들어보신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빠리삼촌의 아들입니다 저는 여섯살이에요 이 새소리가 다 녹음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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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소리 나와봐 이리 갔어 뒤로 나와봐 윤희아 할 수 있어 나와봐 나와봐 맛있지? 우리 사그로 올려 사그로 나와봐 음 대박? 맛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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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에 살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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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옆이라 너무 좁아갖고 캔디깡으로 걸릴까봐 지금 앞에서 보고 계신거에요 만져붙었어 걸어 올라가야 돼 올라가자 우와 이거 한번 봐봐 우와 멋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오픈세로? 아니야 동종 이건 동종이라 그러는거야 알았지? 들어봤지? 이게 오래된 에스칼리아라서 그래 나무라 누리야 이제 여기가 퍼미에 뻑던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거야 이게 뭐라고 했어? 복두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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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지기 전에 이게 이제 총이라 대포 만들어지기 전에 만든거야 더 옛날에 이게 성인이 만들어진게 아마 밀롱 아니면 밀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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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쯤 만들어진거야 왜냐면 이 근처에서 포도주가 많이 나거든 그래서 포도주가 비쌌단 말이야 옛날에 그래서 포도주 지키려고 이런걸 만들어낸거야 복도 엄청나지? 어 근데 절대로 못받아 아니야 아니야 받을 수 있네 받을 수 있잖아 여기다 이게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다 이제 끌레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잠그는거지 열쇠를 잠그는거지 근데 그 열쇠는 어디있어? 그러게 열쇠는 이게 성을 지킨 사람들한테 있겠지? 네 오쇼 오쇼 뭐해 어떨어로 네, 어서 올라가보자 가, 부자? 어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는 교회에서 그 귀족들 있지? 노굴들이 예배하는 곳이야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일반 사람들은 저 밑에서 예배하고 부자들은 여기 사는 곳 부자? 어, 부자 근데 빠사시카이사 없어? 이쪽이 빠사시카이지 모야 나지 때 프랑스에서 하던 거야 모야 나지 나는 또 중국어를 좋아해 중국어를 좋아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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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ting 사적 중국어 집중 중국어 길이 엄청 좁다 그치? 잘 따라오고 있어? 아, 그치? 아, 숙소할래! 숙소를 말랑은 거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